까 편집 때부렷 전판 캐리하더니 전판은 이 다음판은 영비라네 어? 이 맵은 괜찮을 수도 있어 직선 상이 많으니까 계산만 잘하면은 탕속이 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얘는 미사일이니 너무 느려 그냥 퓨oo 하고서 날라가 그래서 안맞아 피하면 돼 피하면 1 대기타발지 란 누누 맞출 수 있다 로 존재한다 어? 가나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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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는 뭐예요 노이쉬 오 죄송합니다 니오 붙네요 오오오 티석호에 맞춤 대박 나도 맞춤불레 나도 해볼레엥 아야 가리 이런 상황도 있을거에요 그렇죠? 탄성킹 느리다보니까 아군한테 맞아 그냥 가는게 안겼따 딜? 많이 오네 뿅! 아니 가리지 말라고요! 내가 조종을 잘못한건가? 위로 쏴본다 어? 분명히 이리로 내렸는데 왜 이리로 가냐? 오! 무섭다 퓨우우우우웅 뭐? 흫 충당을 대줬어 아예 고마워라 재밌다 쌍키자고잉 죽음 해민이 보자왕 쨔! 나갔어 쏜다 어! 바람에 떨어졌어 에잉 짭 짭짭짭 오잉 띠용 췄! 핫 안 맞잖아 부자왕 에비리스 와 다 죽는다 여기 왕 왕 왕 죽음 왕 죽음 왕 죽음 왕 죽음 왕 죽음 왕 죽음 헐, 먹었다 점수 우리가 더 이긴, 노프 맞춰보고 싶은데 퓨웅 헛 맞춘건가? 아 맞은 그렇지 잘한다 점령을 해 난 숨어있을테니 는 들켜버리 어 맞은 아싸 개꿀 뒤후은 잡고 죽을 수 있겠다 아 이제 안죽겠구나 들어와 봐 이씨 아 맞다 치우고 졸라 세지 롤따롤러어어어어어어어어 왜 뭐 볼일 있어? 왜왜왜왔어 얘 왜 블링블링스 왜 나한테 왜왔어 나한테 뭐 볼일 있나 쩝쩝쩝쩝 아 뭐야 맞춘게 3발밖에 없어 11발 중에 3발이다 몇 발이지 그럼? 8발 대박 오우 1250 이야 이거 폭났다 흐흫 음 너의 전적은 명중률 29% 따봉 와 3급 와 중에 3급이네 명중률 29%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명중이 73% 얘는 29% 흐흫흫 재밌는데 재밌짱 저기는 우리 A씨가 마네 크으으으으으이구 기쁜 좋은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일도 없었어요 로더, 레디업, 톱! 아무 일도 없었다. 자꾸 올라갈래. 이 경전체를 다 트롤하자. 윽. 윽 빨리 와. 그냥 저, 저 티어라서 그냥 그런거지 뭐. 저 티어라서 재미로 타는거지. 그래서 하이텐션인거에요. 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타니까 좋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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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띠우우우우우우우웁 안 맞음 오오오오옵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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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옹 오우우! 되게 웃었다 왜지? 이게 그 뭐냐 일반 주포처럼 아이씨 너 이녀석 일반 주포처럼 막 이렇게 날라오면 그냥 niclas 맞는데 얘는 미사일이 날아오는게 내 눈앞에 보이니깐 무서워 이거봐봐 미사일 픽으로 날라오잖아 이게 무섭다 이게 무서워구만 으잉 튜anos 헛 안 맞네 뭐 누구 맞춘가? 원티드인줄 나를 때려봐 아슬아슬했어예 아슬아슬했어예 투 야 원티드 그 영화 먼티드 보신 분 탄.. 그 탄 휘어서 날아가는 게 있지 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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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아이 봤다 이거 죽으면은 죽은다음에도 이걸 계속 조종할 수 있나? 한 번 해보고 싶다 죽은다음에도 계속 날아가고 있다면은 그걸 계속 조종할 수 있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아니 저 티가 생각없이 타니까 재밌네요 오 탄을 하러 온다 아 어 뭐 없어졌어 탄 사라짐 T사구 A 의문에 1패 옵니다 이 딸피를 잡으러 T사구 A가 옵니다 왔어요 도착했어요 튕겼어 튕겼어요 야 이거 T입입니까 이거 이거 동전차인데 한번도 튕기면 대박이지 그럴리 없겠지 음 재밌네잉 재밀쩡 으아 한 번 맞춰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맞추기 어렵게 왼rib 왼쪽 한 번 맞춰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맞추기 어렵게 중간에 살짝 꺽믄는 수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다 아까 너무 뒤에 있었어 미리 쏘고 아! 아씨 안맞아 여기서 맞출 수 있나? 안 맞출 것 같은데 아! 안맞아 뭐냐 근데? 방금 맞춘 건가? 제가 맞춘 건가? 응? 상속이 왔다 상속이 너무 빨랐다 어디 이게? 우리 혜싱이가 있는데 들고 오네? 방이? 우리 혜싱이 졸랐어 이거 혜싱이 겁나 쎄내야 너 이제 지나가면 너 죽어 이거 나도 쏴줄게 아씨 죄송하네 이거 내가 때려주자 껍질 구축 왔다 혜싱이 죽는다 짱 죽어 오오! 우와씨 엄마가 오 뭐야 죽 부각이 된건가 아니면은 휘어선 구축인가 오오 무서운데 이거 쉽다 야 역시 갓퍼싱이군 겁나 쎄내여 저는 옆으로 지나가면 너 죽었다 지나가면 중간 죽었다 안녕 수고퍼싱이 아니 라비가 살아있는데? 라비가 살아있으면 말 다했지 뭐 이길 수도 있겠다 맞춰! 그치 근데 D사고고에 A가 있다 두 마리나 있네 아 이게 D사고고 라비가 살아있으면 이길 수 있어 이거 이수박호에도 있네 상대가 다 따르핀데 뭐 한두 마리나 죽겠지 퍽 근데 무두요일에 한두 마리만 쏴주면 이기겠다 퍽 고우 휴리오일 뭐야 왜 안가 뭐 도움이 필요하대 아이고 찌라 못한 쓰레기 뭐 이래 이거 뭐 이래 뭐 이래 그냥 뭐 이래 어어 어디에 맞추긴 맞췄어 아아 수고..수고 맞춘거구나 5딜